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5학년 1학기 재미있는 수학 4학 4단원 약분과 통분 그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분하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약분과 통분. 먼저 간단한 분수라는 게 나오는데 간단한 분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분수라는 것은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나누어서 분모와 분자를 기존의 수보다 더 작은 수로 만든 분수를 간단한 분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약분은 기존의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 중에서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그게 약분이 되는 겁니다. 자 0이 아닌 같은 수면 무조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공약수만 가능합니다. 공약수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자연수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수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약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분의 12, 24분의 12를 둘 다 다 2로 나눌 수 있겠죠. 2가 공약수이기 때문이죠. 2로 나누게 되면 12가 되고 여기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약분하게 되면 12분의 6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분의 6도 또 약분이 가능하죠. 자 12분의 6은 2로 또 나눌 수 있겠죠. 작수니까 그럼 6이고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6분의 3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또 할 수 있겠네요. 3으로 3으로 나누면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2분의 1은 더 이상 이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1로밖에 안되니까. 자 그 다음 15분의 10을 볼게요. 15분의 10은 나눌 수 있는 수가 아마도 5의 배수이니까 5로 나눌 수 있겠네요. 5로 나누면 여기는 3이 되고 5, 3, 15.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 3분의 2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 30분의 8 짝수니까 우리는 짝수는 일단은 짝수니까 2로 나누는 걸 먼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5가 되고요.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9와 같습니다. 이걸 약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15분의 9는 둘 다 다 3의 배수네요. 그러면 3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으로 나누면 5가 되고 여기는 3, 3은 9 해서 얘가 5분의 3이 됩니다. 5와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40분의 32를 볼게요. 40분의 32는 짝수니까 20. 여기는 16이 되네요. 그래서 20분의 16이 되고요. 또 짝수죠. 그럼 또 나눕니다. 10 여기는 8. 그래서 10분의 8이 되고 또 짝수니까 또 나눕니다. 5 여기는 4. 그래서 5분의 4가 되죠. 자 그러면 5분의 4는 더 이상 이제 쪼갤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4분의 20. 24분의 20 짝수죠. 여기는 12가 되고 2로 나누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0이 되고 또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겠죠. 6 여기는 5. 그래서 6분의 5. 더 이상 나누어지지는 않겠네요. 자 28분의 21은 둘 다 짝수가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4도 안되고 5도 안되고 6, 7. 7이 되겠네요. 7, 3, 21, 7, 4, 28. 7로 나누면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4분의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겠네요. 약분이 안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 36분의 24 짝수죠. 그러면은 12로 나누면 18이 되고요. 여기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12가 되고요. 또 짝수니까 여기는 9, 2, 98, 2, 6, 12, 9분의 6이 되고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어지겠죠. 여긴 3, 여긴 2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64분의 48 짝수니까 2로 나눌게요. 32분의 여기는 24가 되네요. 그래서 32분의 24가 되고요. 또 짝수니까 여기는 16, 여기는 12가 되네요. 16분의 12가 되고요. 또 짝수니까 여기는 8, 여기는 6, 그러면은 8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짝수니까 여기는 4, 여기 2로 나누니까 3이 돼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약분하는 건 할만 하겠죠? 자 일단 짝수면은 둘 다 다 짝수면은 2로 먼저 나누고 더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방금 앞에서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얘네들은 공약수가 이제 더 이상 없고 1로밖에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더 이상 이제 약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분수를 우리는 어떤 분수라고 하냐면은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약분수라고 해서 더 이상 약분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 기약분수 공약수가 1밖에 없고 분모 분자에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더 이상 약분되지 않아서 그건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약분수를 만드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자 기약분수를 만들려면은 지금 뭐 3분의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바로 기약분수가 나왔지만 다른 애들은 막 2번 3번 4번까지 막 했는데 이렇게 해서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기약분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분모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눔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54와 54, 72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누면 2, 27이 되죠. 여기는 36이 되고요. 9로 나누어질 것 같네요. 3, 9, 27, 3, 4, 4, 9, 36. 그래서 9로 나누면은 9, 3, 27, 9, 4, 36. 그 다음 3과 4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72가 4로 됐고 54가 3으로 됐죠. 그러면 72, 이 4가 분모이고 이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약분수를 구하게 되면은 4분의 3, 여기에다가 퍼, 슬러시를 딱 그어주면은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약분수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9 2, 9, 18이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로 이걸 나누게 되면은 3이 되고 54 나누기 18을 하게 되면 3이 되고 70이 나누기 18을 하게 되면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이 안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즉 2와 9, 18을 2로 나누었더니 27이 되었고 9로 한 번 더 나누었더니 3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2, 9, 18로 나누었더니 3이 되고 18로 나누었더니 72는 4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줄만 끄고 4분의 3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기약분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한번 볼게요. 36과 48, 1로 나누어 볼게요. 2, 18이 되고요. 24가 됩니다. 또 1으로 해 볼게요. 2, 9, 18, 2, 12, 3으로 나누어지네요. 3, 3은 9, 3, 4, 12 자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인데 이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줄 그어놓고 4분의 3, 얘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35와 50입니다. 이번에는 5, 5로 나누어지겠네요. 5, 5, 7에 35, 그 다음 10. 자 더 이상 안나누어지죠. 그러면 안나누어지기 때문에 10분의 7입니다. 그래서 얘는 10분의 7이 기약분수가 되겠다. 그 다음 48과 64를 볼게요. 여기는 2로 나누면은 24가 되고 여기는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로 나누면은 12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2로 나누면은 6이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또 2로 한 번 더 나누면은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딱 줄 그으니까 얘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여기 2가 아니라 4로 나누거나 8로 나누거나 16으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2, 2, 2로 계속 나누다 보면 길어지니까 더 큰 수로 나눌 수 있을 때는 더 큰 수로 나누는 게 더 빠르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분의 3이 3개나 됐네요. 자 오늘 약분하는 것과 그 다음 기약분수 구하는 것을 배워봤는데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